안녕 6 5 5 5 5 5 5 6 5 5 6 4 5 5 5 5 5 5 5 6 5 5 5 4 5 10 10 10 11 11 10 10 12 11 12 15 13 14 14 15 안 잤는데? 평범한 잠 슈가 형이 이렇게 잔다 안 잤는데? 아 잘하고 있네 아 지금 가 야 야 야 야 야 가야 돼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멤버부터 아 너무 터질 것 같다 아 잘 됐다 아 잘 됐다 아니 출근해야지 아 가야지 가야지 아 저 수고해지는 줄 알았네 마들이에요? 누른 나가고 야 너 뭐하면 나오냐 그냥 야 정말 차라라 한 번 해줘 야 대박이다 야 왜 이렇게 봐 너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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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드디어 컴백쇼 오늘 무대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나요? 오늘 무대를 위해서 정국의 손을 준비했어요 제 입을 붙여놨어요 오 예 좋네요 컴백쇼 첫 촬영은 제일 잘했는데 제 입을 붙여놨어요 잠시 후에 어쩔 수 없다고 세밀한 마음에 들었어요 벽롬에 전해졌어요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번쩔는 소리 스케줄 끝나고 형이 뭐하러? 스피커 앞에서 야 진짜 너 왜 이렇게 빠르냐 뭐야 진짜 아 소음하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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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가 막힌 카메라 기법 저희 아 정국 감독님께 오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 오늘 하는 마마 즐겁게 촬영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됐다 띠띠띠 아 음악센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개 위로 손을 안 맞아 아 형은 진짜 아 형은 진짜 기타 잘 치는 것처럼 표정해야 돼요 아 아 아 아 이제 뒤에서 그 사람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남준이 형 공원 가기일 수도 있겠다 쇼핑 아니면 근데 지금 비가 온데 어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연구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설먼 마시고 Papa Mesa stereotype from the US, hut 마시고라. 아니 반대 수고하세요 시형이 반대로 하니까 반대로 하세요 반대로 합니다 어머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